Q. 윤화 NG 어떻게 지냈어? 난 그냥 지냈지 너는? 잘 지냈지 야 니네 그저께 봤다며 우리가 어제? 수요가 차 근데 윤화 왜 이렇게 안 와? 윤화? 걔도 여기 오기로 했어? 너야 대학에서 맨날 보지만 우린 오랜만이잖냐 벨 보긴 무슨 그리고 오늘 남자들끼리만 만나기로 한거 아니었냐? 헐, 저거 뭐야? 윤화 남친 생겼어? 저기 집에 뭐 하는 거야? 고딩 때도 민호 때문에 누나한테 고백 한번 못 했었는데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나랑 쟤가 뭐 왜 너네들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고 우리 엄마도 그러던데? 옆 동네 애들까지 소문 다 났다고 뭐가? 무슨 소문? 민호야, 저 남자친구 남친이야? 응? 아니 걸리적거린다, 니가 좀 갖고 있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처음이나 좋지 뭐 너 왜 또 보자마자 그렇게 시비를 걸어? 너는 남자끼리 만나는 자리에 뭐 하러 끼고 그래? 여자애가 눈치도 없이 뭐? 또 그런다 너흰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야 그래도 민호는 지조있네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이잖아 그렇지 나쁜 남자 유행 다 지났는데 어떡하냐 나중에 힘들면 말해 내가 다 푸념 들어줄게 나는 원래 유행 싫어해 남들 따라하는 건 내 적성에 안 맞아야 하긴 얜 전교생에 유나야 유나 할 때도 얜 관심 없었으니까 그나저나 언제부터 사일 건데 글쎄 그냥 확 사겨버릴까? 어? 그러던가 뭐 너랑 만나는 거에 뻔하겠지 뭐 아니거든 키도 크고 잘생겼어 이거 봐봐 확실히 잘생기긴 했네 근데 민호랑 좀 스타일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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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 어디선 기생어로배 같이 생긴 놈이랑 야 너 이 오빠한테 반말해? 우리보다 나이 많거든? 그래? 좋겠다 나이 많아서 응 좋아 능력도 있어서 졸업하고 유학도 할 거래 근데 나한테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 뭐? 그래서? 모르지 뭐 뭘 몰라 너 원래 그렇게 자기 주장이나 입장도 없는 애냐? 뭐?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가지마 어? 그 주문하고 가 주문하고 가 가지마라 가지마라 어딜? 어디든 싫어 나 화장실 갔다 올거야 흔들린다 흔들린다 설레인다 너의 뒷모습은 그대로 아름답다 가까이 있고 싶어 가까워지고 싶은 썸머러블 가까이 봐도 예쁜 썸머 쿠션 바보 바보 어? 빨갈 줄 알았는데 괜찮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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